수미 씨. 저거 거의 웨딩드레스 아니야? 저는 또라이들이나 하는 짓인데. 파티가 일찍 끝났어. 아, 드레스코드가 화이트였어서. 이해하지? 저기, 지금 오신 분 저쪽으로 좀 가주시겠어요? 왜요? 우리 자매예요. 언니, 여기 좀 봐. 우리 언니, 결혼해요. 축하해 주세요. 와, 유라가 더 이뻐. 대박, 역시 나의 워너비. 유라 씨 결혼인 줄. 심장 내려앉을 뻔했네. 왜 내가 더 이쁘대? 사람들이 빈말도 잘해, 그치? 자, 찍힙니다. 하나, 둘, 셋. 좋은가 봐. 뭐가? 난 그렇게 계속 SNS나 해. 나는. 사랑하는 사람이랑 한 생 살 테니. 그래. 처제도 어서 좋은 사람 만나야지. 신랑 주인 표정 좋아요. 마지막으로 하나, 둘, 셋. 먼저 씻을래? 어? 아니. 어... 그럼... 내가 먼저 씻을까? 아, 그것도 아니. 아니. 아니, 그럼 뭘 어쩌자는 건데. 어? 어? 내가 먼저 씻을게. 그러니까. 응. 응. 이러고 있어. 가만히. 아니. 아니, 뭐 하는 건데. 참아! 훔쳐볼 생각했다가 죽어. 죽어? 왜 죽어? 아니. 아니. 그럼 그냥. 공평하게 서로 보던가. 공평? 무슨 울리가 그따위야? 그럼 내가 먼저 씻지 뭐. 혹시 볼 거야? 미쳤어? 내가 왜. 저거 뭐야? 어? 몰랐어? 몰랐어. 그럼 알면서도 일부러 나 놀린 거야?